XSFM입니다. IDWK 사실은 뭐 아직도 베타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비상시국대책위원회가 함께했던 XSFM 그것을 내기 싫다 특별계획 17국정감사기록실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이군요.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입니다. 윤세민 위원장과 홍성갑 덕질간사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드디어 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제사법위 시간입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청, 대법원, 헌재, 군사법원 그리고 여기에 딸린 기관들을 감사합니다. 대검, 지검, 지법, 고법, 법제처 등등 법자, 검자 들어가면 의뢰법사위의 피감기관입니다. 법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사회권은 거의 다 자유한국당이 있지요. 위원장 강원 강릉 권성동, 민주당위원은 서울 강서갑 금태섭 간사, 대전서울 박범계, 서울 은평갑 박주민, 경기수원을 백혜련, 전북 익산갑 이춘석, 경기양주 정성호, 경기남양주갑 조응천, 한국당위원은 강원춘천 김진태, 경남 사천남해아동 여상규, 부산기장 윤상직, 울산중 정가빈, 경기남양주병 주광덕, 국민의당위원은 전남여수갑 이용주 간사, 전남목포 박지원, 비교섭단체 바른정당의 서울관악을 오신환, 정의당의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위원 등입니다. 광고를 바로 듣고요. 10가지의 이슈를 확인하시겠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데스크자백에 추천하는 바이로매드 무르핀,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바디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화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검사기록실, 잠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검사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화 퍼펙트25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놓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첫 번째 선택 Big Green XS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법사위 국감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오지 않지만, 법사위 국감 방송에는 독정거래위원장이 나옵니다. 김상조 독정거래위원장을 만나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하는 빅그린 세일 차, 언제 끝났다고 이번에는 좀 700ml 투쓰리 샴푸를 제외한 전품목 전품목 12,000원에 균일가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자판기 가면은 자판기 관리하는 분이 하드심심해서 가끔 만들어 놓은 랜덤 자판기가 있어요. 많이 채워주고 랜덤으로 물건 받아오나? 왜 이래요? 왜? 물론 품목은 본인이 정할 수가 있고요. 동묘 앞이야? 아니면 날마다 오는 빅그린 할인이 저희가 뭐라고 했다고 특이한 아이템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김상조 독정거래위원장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가 되었습니다. 10가지 이슈 중에서 첫 번째는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법무부가 11월 15일에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5일에 발표했을걸요? 법무부가 10월 15일에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습니다. 빨리 수정하고 좋아요. 그런데 처음 개혁위가 발표했던 것에 비해서 규모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쟁점이었죠. 최대 122명으로 예상했었던 인원도 처장 1명, 차장 1명, 그리고 검사 25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55명.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보통 이렇게 하중이 클 곳에 인원이 적게 배치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바빠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나 너무 바빠서 결국 어느 일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콩만 까먹게 되거나 그렇죠. 부럼 깨먹거나 방학 숙제를 앞둔 학생들처럼요.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도 고위공무원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런 장성들도 빠지고요.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진짜로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금태섭 의원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등을 기소하는 건수가 연평균 700여 명이라면서 25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00여 명이고 고위공무원이면 가벼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위공무원이 호프집에서 싸워가지고 전치 6주 상처 입혀서 300만 원 벌금 내려고 공수처에 수사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사력이 동원돼야 되는 사건인데 차장급 한 명 들어가 있으면 한 번에 한두 건 이상 진행 못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안대로 설치된다면 1년에 두세 건도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건들은 보통 기업하고 같이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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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계속 나오는 건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랑이 안으로 나온 공수처 안이 고양이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 국정검사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은 고양이과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집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호랑이가 고양이가 됐다 이런 표현을 되게 자주 써요. 그리고 이 표현에는 하나가 더 붙죠. 이후에 쥐꼬리로 변할 것. 또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에서 왜 공수처 안만 이야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함구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이 반토막 규모가 이것은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다. 합리적인 수사 규모로 조정한 결과다. 그게 축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굴 위해 합리적인지를 되물어야죠. 법무부 안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안에 의하면 대상도 좁혀졌잖아요. 어쨌든 법무부 안에 따른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경우가 작년에 6명, 올해 상반기 7명이어서 시뮬레이션 둘러보니 최대 55명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여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견은 공수처가 없고 이걸 다룰 곳이 없으니까 기소 인원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죠. 한국당과 법원의 이야기는, 검찰청의 이야기는, 아니요. 법무부죠. 법무부의 이야기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실제로 가장 간판에 올리고 있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공수처가 너무 세지면 그것도 국가 권력의 일부 아니냐. 청와대 권력의 일부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거고요. 재난콘트롤타워는 누구? 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노회찬. 17일 복제처. 재난콘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발언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이 발언 직후 발언 내용에 맞춰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식 문서의 빨간순줄을 찍찍 긋고 이리이리 고치라고 지적한 문서였습니다. 빨간줄을 스윽 긋으면 강조사항인데 찍찍 긋으면 삭선이죠. 이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였고요. 이건 훈련 계정이잖아요. 사실상 이런 훈련 계정은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한 후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나서 훈련의 발령번호를 부여하면 프로세스가 끝이 납니다. 이 모두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빨간펜 계정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1학년 1, 2학기 대학 성적표를 위조하듯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거는 그래도 교묘하게라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빨간줄 찍찍 긋고 한 거잖아요. 비서실장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친다. 정성호 의원실이 찾아낸 바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빨간펜 과정을 접수한 뒤에 행정적인 수정처리만 거친 후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도 불법입니다. 당연합니다. 법제 업무 규정에는요.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련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 의견을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적폐청산의 일부 과정 정도의 하나. 간단한 얘기였고요. 여전히 재판 중인 성범죄 판사 국민의 이단 이용주 21서울고등법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시민에게 잡힌 성범죄 전담 판사가 있었죠. 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참 언론이 홍일표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치사하다. 너무 치사하다고 느낄 만한 게 피의사실 조사 중이니까 아무것도 공표하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 인권을 위해서. 하지만 한국은 그 피의사실 공표가 절대 안 지켜지는 나라죠. 언론사들은 무슨 H당의 몇 선 의원. 어느 지역에. 처음부터 그렇게 깠어요. 맞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에게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판사가 여전히 성범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포인트죠.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실시 되지 않았는데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럼 재판이라도 빨리 해야지. 그렇죠. 자기 재판 빨리 할까 봐 남의 재판에 빨리 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은 법원에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맞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이 체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시민이 판사를 체포했어요. 시민이 체포한 성범죄자가 성범죄 재판에 참여하고 있으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어이없게 생각한다고 시민이 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주도의 그 남자가 다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시죠? 이 원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승영 원장. 네. 그렇죠.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좋은 답입니다. 한편 이 판사의 수사는 사결로 접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지지부진입니다. 뭘 더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런 간단한 사건에?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 검찰에서 영장 나온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면 시민성 질환들이 도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판사 아들을 둔 한 의원의 재판도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름 다 까놓고. 이 부자가 되게 법원의 행정서비스, 검찰의 행정서비스를 매우 늦게 받고 있다. 네. 좀 신경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그것도 찾았더라고요.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미루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최근에 쓴 휴가가 병가가 아니었어요. 연차였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비행 청소년의 대부, 정의당 노회찬, 24일 부산고등법원. 이번에는 또 간만에 들린 칭찬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4일 부산 국감에서 천종호 판사를 호출했습니다. 천종호 판사란 누구인가? 안 돼. 봐줄 생각 없어. 돌아가. 그 짤로 유명하죠. 네. 소년범의 아버지,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의 별명을 민망하게도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별명이 그거지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답변이 나오던 홍조를 띄고 아이조아가 나오도록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칭찬하려고 작심하고 불렀거든요. 부산 고검에 가서. 그렇습니다. 고검에 가서. 안 돼. 봐줄 생각 없어 돌아가만 보신 그런 짤만 보신 분들은 천판사가 되게 무섭기만 한 사람인 줄 압니다. 아니죠. 거의 시민운동가죠,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되게 봐주지 않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청소년들을 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판사인 줄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청소년 족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결을 통해서 갱생시킨, 즉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확실한 갱생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명이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죠. 이것만 읽으니까 되게 나쁜 사람 같네. 왜 옛날에 조폭 영화 많이 나올 때 그런 설정이 있었잖아요. 청소년들 모아서 미래의 조폭을 키워내는. 공공해적2. 그렇죠. 보통 1년만 한대요, 소년재판을. 그리고 다시 가정법원 내 다른 재판으로 돌아가게 그런 식으로 임무가 되는데. 천종호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소년재판을 8년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을 불러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전문 분야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재판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장이 아, 네, 맞는 것 같다라고. 네,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문제는 법원 행정처가 해결해야 되고 국회가 다시 법원의 구성을 바꿔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한 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범 중에서 그 중 일부를 6개월 동안 보호하는 사법형 그룹홈 제도를 천종호 판사가 제안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감의 노회찬 의원이 이 천종호 판사를 불러서 실제로 바깥에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죠.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갱생 시스템, 이 인프라에 돈이 안 들어온다. 국가가 세금을 좀 더 쓰자. 네. 그러니까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게 보호자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그 가정의 상태가 이 아이가 집에서 계도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이 되면 6개월 동안 다른 시설에서 지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천종호 판사는 사비를 내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천종호 판사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물어봤는데요. 천종호 판사는 비행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라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의원들이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사위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고 칭찬하려고 작심한 의원실이 있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천종호 판사가 한국판 힐빌리들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정의당 노회찬 19일 감사원 유명한 얘기군요.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17일 CNN은 박근혜 피고인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의 자료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감망이 더럽고 차가우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기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CNN이 제출한다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불이 켜져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탈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순찰도 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은 꼭 켜놓는데요. 근데 그래봤자 취침등을 켜놓겠지 뭐 형광등 100개를 켜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아우라를 풍기면서.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여호와이정 인형 와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이 다 감옥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옥에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야간에 불이 꺼져 있었대요. 그러자 감방 쪽에서 고함이 나왔다고 해요. 야 이것들아 불 끄면 어떻게 잠을 잘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뭘 켜놔도 형광등 100개 아우라가 있으면. 물론 변호인단은 이 얘기가요. mh그룹의 자료 얘기가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이 과밀 수용 주장을 노회찬 의원이 일단 검증을 해봤습니다.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1인당 수용 면적이 0.3평 즉 1.06평방미터인 것은 위헌이며 2.58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0.3평은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예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직접 이 면적의 신문지를 펴고 누웠습니다. 이대로 하면 박근혜 피고인의 법무팀인 mh그룹의 자료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박근혜 피고인의 수감실 면적은 그 10배인 10.08평방미터였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제소를 해야 될 주체는 박근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일반 수용자들 4만여 명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수용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용자들 중에서는 전부는 아니겠죠. 이런 0.3평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단 한 사람도 아닐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데 있을까요. 왜 이 이슈가 감사원 국감에 등장했느냐. 노회찬 의원은 과밀 수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때문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 과밀도는 158.5%고요. 과밀 수용으로 인해서 부산고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부산 쪽 수용자들이 두 건 정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수용 면적을 늘리라고 권고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피고인은 쓱 지워졌습니다. 이 mh에서 mh그룹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제기할 거라고 했거든요. 보고서야 될 거다. 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하는 말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박 전 대통령 시절에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 여러 가지 인권 권고를 우리나라에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다 무시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 재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 보이고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정시설의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불법 증축이라도 하든지. 리모델링이라도 하든지. 그럼 내년에 저희는 불법 증축 문제를 다루겠죠. 그렇죠. 컨테이너 교정시설 이래가지고 그거 말고는 이제 이 MH그룹이라는 데가요.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다른 데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런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잡혀들어가면 무료로 어떠어떠한 분야의 변론이 필요하면 해주겠다. 라면서 명함 찌르고 다니는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사무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무장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하는 사무소도 많아요. 할 수 있죠. 왠지 상상력을 넓혀보면 전 세계의 독재자를 상대로 이런 영업을 하고 다니는 변호사 사무소도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홈페이지에 고객이 떨렁두라네요. 카다피 아들이랑 박정희 딸. 실제로 고객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런데 거긴 로펌이야. 사법 서비스를 받고 있고 변호사가 필요한 고객 중에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영업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젊었을 때는 사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별별 사업이 다 나오는데요. 왠지 독재자 변호를 아이템으로 낸 사무소가 하나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끝나지 않은 유성기업과 가불오토택 사태.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이용주. 27일 대전고등법원. 노회찬 의원의 오랜 히트곡이죠. 매해 부르고 있습니다. 지겹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은 유성기업과 가불오토택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둘 다 노조 파괴 사례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네. 유성기업은 벌써 6년을 끈 사건인데요. 최근에 현대 측에서는 양벌 규정과 관련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죠. 대단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임직원의 판결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왜 임직원 재판까지 밀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헌재청 신청을 한 쪽에 해갖고 재판이 연기되는 케이스는 소송 당사자가 악용할 우려 때문에 별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래요. 자주 본 적 없어요. 그렇죠.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위헌재청은 또 따로 하고 이 건은 또 따로 진행을 하고 하는 게 대다수랍니다. 100%라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재소한 쪽의 사정을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 누군가는 법원에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법사에는 이 전문가가 드글드글 하잖아요. 국내의당 이용조 의원도 법리상 반드시 재판을 연기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재판을 밀었다고 이건 재판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니라 창조 컨설팅과 그 뒤에 있는 김연장을 언급했습니다. 법조계 이너서클에 의한 편파적인 견해가 담긴 것 같다. 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법관의 업무 부담이 높아서 지체 가능성을 말하고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더 나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하면 답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바쁜 게 아니고 선배들 입김이나 아우라가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빠서 된 것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6년 끈 사건 가지고 업무 부담이 높아서 지체 가능성을 말하면 몇 년을 더 긁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또한 노정현 천안 지청장에게 가브르토택이 노동자를 기소한 사건은 노동부가 여러 차례 의견을 냈음에도 바로 송치해버리고 반대로 노조가 대법원까지 가서 가처분을 이겨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강업적인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노동부에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어요. 기업에. 그러자 기업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기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노동부가 뭘 하라고 했는데 기업이 안 해요. 네. 라고 하니까 노동부가 기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노조 합의가 안 이뤄졌다고 내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노조 합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 노조한테 뭘 해주라고 국가에서 시켰는데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벌을 받자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노조 합의가 안 됐다. 합의를 여기서는 안 해주면 불법인데 노조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안 했다. 그렇죠. 불법이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노예채연한테 약간 약점을 잡힌 건데요. 유성기업의 그 2, 3 노조가 합의가 안 된 다른 노조가 어떤 노조인지는 매우 유명하거든요. 회사가 노조 파괴를 위해 만든 노조 파괴용 노조입니다. 그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노예채연이 화를 낸다고 냈는데요. 그래도 참 점자나서 크게 화낸 것처럼 보이진 않았고. 맞아요. 이럴 때는 샤오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노정연 천안지청장은 앞으로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채연 의원실도 몇 년을 떠든 얘기고. 장외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이뤄질 법하다고 생각하니까 점잖게 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끝나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이연복이 무죄가 된다면 민주당 조흥천 국민의당 이용주 24일 부산고등법원. 조흥천 의원실은 부산의 두 변호사를 찾아냈습니다. 둘 다 부산고법 출신이고 한 명은 아예 부산고법원장이었습니다. 전관예우 얘기군요. 부산고법원장 출신의 A 변호사는 LCT 이연복 회장 사건을 맡아 영장이 기각되는 등 전관예우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무려 LCT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연복 회장 관련한 영장들을 찾아봤는데. 네. 이연복 회장은 결국 구속수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평양도 나왔고요. 그러면 영장이 기각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기각 한 번 기각됐다가 또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살인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다른 변호사 B의 경우는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시절을 저지른 게 아니라 현직 검사 시절에 저지른 겁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설업자의 사건을 맡았어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이 검사는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어요. 응? 당연히 영장들은 모두 기각됐죠. 검사가 안 나오면 영장 기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검사와의 유착관계가 밝혀져서 대법원에 통보되었고 징계 지시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이 사람의 변호사 기업을 그대로 받아줬다. 황한식 부산고법원장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라고 전제를 깔고 조홍천 의원님 말대로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 국감 내내 제가 했던 얘기가 있죠. 드디어 맞아들어가네요. 그러면 구속이죠. 조홍천 의원이 말한 징계가 구속이었죠.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사법부 특히 지역사회사법부의 신뢰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있다. 이게 전관예우와 관련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경우엔 경제규모나 사회규모가 수도권과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작은 사회 분위기가 나는 게 아닌가. 정말 작은 사회죠. 그 솔직함은 다 아는 얼굴. 그렇겠죠. 물론 법원과 검찰은 그거 피하라고 전국을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역토호 지방의 큰 건설회사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된다. 전관예우를 받는다. 그러면 전관예우받는 그 사람이 먼저 작업해놓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나 여기에 정착해야지. 좀 슬픈 거는 부산 같은 제2의 대도시에서도 이런 작은 사회의 분위기가 난다는 거는 좀 슬프긴 하네요. 건설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네. 7가지 이슈를 확인하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법사위의 나머지 3가지 이슈를 확인하시죠.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지. 친구도 못 만드지.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육주에 몸을 맡길 땐 빗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육주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빅 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빨리 끝날 것 같은 박근혜 재판. 한국당 김진태, 민주당 이춘석. 21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와 또 이 이름이 왜 안 들리나 하셨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매우 감성적인 의원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죠. 저는 이 항목을 개그 쪽으로 빼려다가 아예 지워버렸거든요. 저도 지워버릴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우리 노회찬 의원이 누구 불러와도 칭찬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가끔씩은 자유한국당이 뭘 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그 시간에 다 들려드리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우에 대한 안타까움을 국감장에서 계속 드러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요. 가장 인상적인 말은 저는 재판을 거부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이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헷갈린 점이 있었어요. 이 재판이라는 게 안 받고 싶으면 미룰 수 있나 보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 사람을 하나 죽여야겠다. 싫은 사람을. 그리고 무리한 재판 일정을 지적하면서 재판 치사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키워드만. 이 재판 치사빤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키워드만 보고 재판이 치사하다는 뜻인가? 재판받다 피곤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정말 많은 치사가 가능해요. 공치사. 스타치사. 과식치사. 그렇죠. 나만 이상한 소리를 했구만. 공에 맞아 죽으면 공치사. 또 커피 많이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요? 네. 에스프레소 치사. 카페인 치사구나. 특히 이 과실치사를. 가장 최근에 느낀 거는 장례 치사였어요. 장례식에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인 말고 딴 사람이 또. 상주가 죽어가겠다. 네. 더블 장례. 줄 장례. 사업상 아는 사람 장례를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어이구야. 특히 이 재판치사를 말하면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본인은 본인이 이제 박근혜의 피고인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내가 이런 재판 일정이었으면 돌아버렸거나 뭐 그랬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6개월 동안 한 80회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6년을 끈 가보로토토테카 유성기업하고는 좀 대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 6년을 끌어달라 제발. 그리고 박근혜의 피고인은 다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발가락 아프다고 빠지고 병원에서는 그 발가락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한편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발언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취지라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국선 변호사를 거부하면 고의적인 재판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변호를 안 받음으로 재판도 안 받아. 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sns에 박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 징계안을 두고 의리도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탈당 안 하고 이 당에 계속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원진의 품으로. 진짜예요. 친박 헤쳐모이면 교섭단체가 나옵니다. 교섭단체 두 개 나옵니다. 운영료에서 전익영 의원이 색깔론을 펼치니까 사태경 의원이 딴 데에서 여자 김진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다음에 전익영 의원을 데리고 진짜로 여자 김진태라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강 내에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게 막내가 열일을 하니까 대표가 달래주려고 한 얘기이긴 한데. 쉽네. 걔도. 너한테 진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김진태라고? 우리 당면? 좋아 보인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병우 영장 기각의 과정. 민주당 박범계, 조은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23일 서울고등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지법지검들의 감사하는 자리. 스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 지검장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윤석열 국감이란 별명을 얻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의 답변을 듣자 얼마나 비리를 저질렀나 얼마나 행정을 소홀히 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의 얘기를 너무 듣고 싶다. 이야기쇼 윤석열 이런 거였단 말이죠. 가장 중요했던 씬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언론에는 딴 게 더 많이 나왔죠. 작년 8월에 우병우가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을 당시 김수남 전 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몇 번 하여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들과 통화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조붕천 의원은 우병우와 검찰 최고위층과의 통화의 시간이 16분, 17분, 21분, 15분, 22분, 5분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을 들어서 이런 건 조사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즉 22일에는 사무처리관리라는 통화였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거 뭐 바람둥이구만. 아니 보세요. 제가요. 그것도 상사들이랑. 어제 인권재단 사람하고 통화하고 조성주 소장하고 통화했거든요. 제가 조성주 소장하고 되게 긴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안부도 묻고 일정도 잡고 할 거 다 했어. 방송 뭐 할 거냐고 얘기하고 끊으니까 45초인 거야. 저랑은 거기에. 업무 통화가 그래 원래. 저랑은 거기에 3분의 1이잖아요. 업무 통화라는 게 그렇다고. 5분도 긴인데 21분. 그러면서 법무부가 아직 우병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죠. 윤석열 지검장은 우병우의 통화 상대방이 우병우 직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청구했었다. 네. 두 번이나요. 그리고 두 번이나 기각되었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중요한 힌트를 줬죠. 지금 내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병우와 통화를 하면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죠. 도청했던 것도 아니고 도감청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신에 안태근이나 김수남이 우병우랑 통화한 다음에 그 직후에 혹은 조금 있다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문자를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연결고리를 알아내야죠. 네. 그런데 그 통신영장은 기각을 두 번이나 했고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김수남 전 총장과의 통화 다음 연결 내역에 대한 영장이었습니까? 하니깐 누구의 통화 다음 통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전제한 후에 수신자가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수사 대상을 특정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준비를 하겠구나. 그렇죠. 네. 김수남이냐 안태근이냐를 정확하게 핀프인팅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전제한 후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되었다며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지금도 영장전담이랍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그 얘기를 하러 나온 겁니다. 도와달라고. 네. 내선에서 안 된다. 힘 좀 써달라 입법부에서 이 얘기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금 영장전담 판사를 리어레인지 해야 된다는 주문을 어떤 의원실 혹은 여당 전체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슈 보시죠. 박범계 의원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를 19일과 27일 양일 동안 강도 높게 다뤘습니다. 사실 한 6, 7년 떠들던 얘기라서 거의 모든 국방위의 의원들하고 법사위 정무위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롯데월드는 우뚝 솟아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죠. 이번에. 왜요? 이게 롯데월드는 6, 7년 떠들던 얘기잖아요. 뭐요? 롯데월드는 6, 7년 떠들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는 50년 동안 하던 얘기예요. 군공항이요? 서울공항이요? 고도제안이요. 고도제안이요? 고도제안 풀어달라고? 역시 성남 출신. 19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라는 원딕을 썼는데요. 이건 뭐 늘 있던 코러스입니다. 아니요. 근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좀 새로워요. 박범계 의원실은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 올라가서요. 성남 비행장의 동활주로와 서활주로 두 개를 사진 찍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기가 2차 항륙하는 공군기지를 제2롯데월드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이나 테러단체가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이 될 수 있죠. 이건 진지한 겁니다. 그럼요. 그게 정말 진지한 거라서 성남에서는 12미터 이상 건물에 못 올렸다니까요. 50년 동안.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에 제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상일 항시 국방장관에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마감이 정해져 있었어요.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시켜놓고 못 만드는 쪽으로 해결하라고 시킨 건 아니죠. 그렇게 마감을 정해놓으니까 조인 국방장관은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렇게 성남 비행장의 동서두 활주로를 3도 틀어서 제2롯데월드와 영공을 비행 안전구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꼼수가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남 비행장도 성남시도 당황하는. 뭐 이거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끝까지 안보상행 이유로 반대했던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의 경질도 같이 언급을 했었죠. 네. 그 문제가 그나마 좀 새롭게 다시 다루어줘야 되는 문제랄까요? 그전에는 야당 의원은 일날 못 지켜줬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자른 게 맞는데 그러면 인사사령부의 규정이 어긋난다. 그렇죠. 네.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현직 장성이 잘렸. 아니 법원에는 성폭력 피의자도 성폭력 판사하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 많이 피곤하신가요? 그전에 뭐 우리 재작년에도 윤후덕 의원 나와가지고 이거 뭐 비슷한 얘기 해줬습니다마는 김강진 전 의원도 이 얘기 많이 해주셨고. 박범계 의원이 이번에 신선했던 건 그거죠. 의원들도 생각해볼 만한데 바빠서 생각 못한. 네. 롯데월드 슈퍼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보기. 얼마나 잘 보이나. 딱 거기까지만 장거리 저격 무기를 갖고 간다면. 누군가가 저 뭐냐 김자인 선생 같은 사람을 고용해. 물론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승자의 우승자잖아요. 챔피언 오브 챔피언. 무슨 얘기인가. 킹 오브 킹. 퀸 오브 퀸. 벽을 올라가가지고. 용산에 가시면 저 높은 가족공원 주변에 들어와 있는 초고급 주택들 있잖아요. 주상복합. 저게 올라올 수 있던 근거가 캠프 용산이 완전히 빠지겠다는 게 확정된 이후의 일입니다. 안 그러면 못 그런다고요. 못 넣어요. 법이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군사시설이 아파트나 고층 건물하고 마주해도 돼. 다만 초소 이상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군사시설 아파트 보면 산밖에 안 보여요. 아니 무기고 위치만 딱 특정될 수 있어도 그 아파트 옥상이나 고층에 박격포 하나만 들고 올라가지고. 세 번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증거가 성남시예요. 네. 50년 동안 건물을 높이 못 올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용산구죠. 국가원수가 해외 나갈 때 반드시 이용하는 군공항에 그런 일이 있다. 네. 의정부시도 있었겠네요. 의정부시 용산구 성남시 같은 역사적인 예가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자위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마치 이제 아라뱃길 같은 거죠. 이 롯데월드 슈퍼타워는. 올려놨으니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이니까 없애진 못해요. 그렇죠. 이제는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군공항을 옮겨야 됩니다.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성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롯데타워를 국방부에서 쓰던가.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누구 잘 되는 것인지 정확히 따지고 가야죠. 다음번에 또 어떤 새로운 그 다음 세대의 신격호가 나도 200층 이런 노망이 났을 때. 그 문제가 군공항하고 걸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리고 국방부하고 롯데는 이 문제로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 위층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통제할지. 실제로 그 정도를 지금 세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위층은 좀 민간인 공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방향을 막는다든가. 창문을 막는다든가. 신명예회장만 쓴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태극기 좋아하시니까 태극기 고정자리로 해주시거나 그 부분을 하시면 안 되겠냐. 효부를 쳐볼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슈였고요. 시정과 피폭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전과 피폭. 다이나믹 듀오.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박지원. 법사위는 유난히 파행 상황이 자주 난 위원회입니다. 그건 매번 국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 뽑는 게 고생을 했죠. 파행이 많고 고성이 많이 오갑니다. 네.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이 파행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여야가 그리고 각 정당이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7일은 두 번째 대규모 파행위기가 있었는데요. 아주 막갑하야 선배들 앞에서 무슨 버릇 없는 짓이냐. 국정을 논하는데 무슨 나이를 따지냐. 반말하지 마라. 집권의 여당 완장질 금연하고 창피한 줄 알아라. 죽여버리겠다. 그녀의 표현들이 등장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눈이야. 30대 중반 이상에게 향수를 느끼게 했습니다. I will kill you. 요즘도 적당한 표현은 암어 kill you예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고성과 욕설이 오간 결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둘만 덩그러니 국감장에 남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반에서 싸움 크게 나면 마지막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 좋은 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김진태 의원이 의의를 제기하니까 이춘석 의원이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의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발언 기회 얻고 얘기하시죠 라고 했어요. 옆에서 박범계 의원장이, 박범계 의원이 시간 3분 줘. 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선동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님이 진행하시죠. 반말하시면서 라고 했고 서로 반말했다 안했다로. 또 잠깐 설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당 완장 얘기 나오고, 선배들 얘기 나오고, 나이 나오고. 박범계 의원이 잘했어야 됐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비트 줘. 그런다. 바로 탈락이죠. 그렇죠. 비트는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의원들이 난장 싸움을 벌이고 퇴장을 해서 둘만 남았죠. 두 의원은 우리 둘이 국감할까요? 국감이 더 잘 될 것 같네요. 등의 만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그 싸움은 누군가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었어요. 모든 싸움은 어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 오신환 의원이었나? 시간이에요. 바른 전당 오신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싸울 때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결국에 오신환 의원이 폭발하죠. 그게 이제 그랬는데 싸우는 사람이 듣질 않으니까, 오신환 의원이 박범계 의원장! 이러면서 엄청난 사자호를 날렸어요.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요! 하면서. 여기서 지금 윤세민 의원장이 설명해주고 있는 건요. 오신환 의원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컸다는 겁니다. 기차바퉁. 국감 최고의 샤우팅이 나왔습니다. 역시 연극배우 출신의 발성이 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오신환 의원이 그렇게 진짜로 화나가지고 진심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박지원 의원이 피식 웃으면서, 자기도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만 나왔지. 그리고 또 옆에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귀 아파. 박지원 의원은 마음이 편하다. 남겨진 뒤에 한 얘기들 봐요. 우리 둘이 할까요? 20대 국회의 유일한 연기 전공이죠. 오신환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군부 정권 이전은 모르겠어요. 60 들어와서 87일 체제 이후에, 한예종 5비로는 유일한 국회의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되게 풍운한데, 절대로 조수당 계열이 못 들어가던 지역구죠. 관악을. 거기서 무주공사를 딛고 일어나서 재선 의원이 된 사람인데, 운이 좋은 것에 비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죠. 거의 의정활동 동안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온 게, 이번에 목소리 제일 컸다. 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감이, 둘이서만 하면 국감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이 두 영감님들의 만담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노회찬, 박지원이면, 상당히 피감기관을 짜증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카메라의 힘이 한국당 권상동 19일 감사원을 감사하는 박범기 의원이 강원랜드 부정 청탁 채용비리 관련해서 특정 의원의 특정 비서관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 질의를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곧 임기가 끝나긴 하지만요. 이때 국회 방송의 PD와 VJ는, 제가 왜 VJ라고 했냐면, 카메라맨이라는 옛날 호칭으로는 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카메라 감독님. 네. 위원장석의 권성동 의원 얼굴을 수차례 반복해서 비춰주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때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말해주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그 피의자, 그 비서관의 의원. 사실은 카메라 감독이나 PD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참 그 피의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방 안에 있어요. 그것도 잡히기 딱 좋은 한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있어요. 모든 카메라가 잡을 수 있어. 그럼 이때 국회 방송 PD라면? 박주민 의원이 같은 이슈로 질의할 때는 아예 대놓고 권성동 의원과 황찬현 감사원장을 투샷 분할 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봤는데요. 다시 시간을 내서. 박주민 의원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두 사람 화면에 써있고 말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나레이션 담당이었어요. 네.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설명을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권성동 의원실의 전 5급 비서관이었던 어떤 분은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 지원 자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워터월드 수질 관리자요? 케빈 코스트너요?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자기 분유를 걸러드신. 뭐라고요? 그거 말고. 아니 워터월드가 뭐냐. 워터파크. 워터파크의 수질 관리는 공부 되게 오래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 수도 전문가 환경 전문가들이 들어가야죠. 자격 미달임에도 지원하는 폐기. 그리고 33대 1의 경쟁률을 자격 미달임에도 뚫고 합격하는 폐기. 카메라 워커는 저는 그게 제일 웃겼는데요. 뭐요? 오신환 의원이 소리 지르니까 카메라맨이 깜짝 놀래가지고 카메라 막 흔들리는 장면이. 쌈날까 봐. 너무 크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왜 천둥호랑이 참고비라고 있죠? 그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카메라 찍던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흔들리다가 이렇게 오신환 의원 겨우겨우 잡아요. 옛날에 휘성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 모니터링이 잘 안 됐는지 안되나요 들어가면서 음이 안 올라가고 목소리만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안되나요 천둥호랑이라면 저는 그런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메라 감독 원래 인기가요의 카메라 감독님들은 카메라를 돌리시잖아. 느린 노래인데 그땐 돌리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박명수 씨는 음이 안 올라가서 카메라가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국가, KTV도 소리 지를 때는 카메라를 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처로 가서 사이키즘 쏴주고 하나 더 있네요. 대변인 한국당 김진태 드래곤나자라는 명작이죠. 아 네. 그게 그냥 흔히 드래곤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약간 철학적인 개념들을 담고 있는 소설이었죠. 드래곤나자를 보면 운차이 발탄이라고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길게 얘기하지 마요. 그 지역이 아랍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 아랍 쪽에서 아랍과 이슬람에서 모티브를 따온 곳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 등장인물인 내리와와 싸울 때 중간에 있는 후친 에드발한테 이렇게 전해줘 저렇게 전해줘 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친 에드발은 라시네요. 라셨어요. 이것만 덧붙이죠. 그게 개그코드였어요.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동훈 중앙지점 3차장이 김진태 의원과 노해찬 의원 사이에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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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정의당 국회의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노해찬 의원대요. 그런 관습이 있었나요.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의 파일 열람 생성 시간과 파일 열람 시간과 생성 시간을 문제 삼자 노해찬 의원이 한 컨뷰어로 문서를 열 때 생기는 생성 파일이지요. 라고 한동훈 차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또 김진태 의원이 문서 열람 시간이 JTBC 발표 시간과 다르다고 문제 삼자 또 이제 노해찬 의원이 한 컨뷰어가 그리니치 표준시로 기록하죠? 라고 또 한동훈 차장한테 물어봐요. 라시네요. 오 불쌍해. 그렇다고 말하시네요. 메신저하러 나오는 증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김진태 의원이 어디서 또 배워왔나 봐요. 그렇다 쳐도 10월의 영국은 서머타임이라서 1시간이 빈다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노해찬 의원이 서머타임이랑 그리니치 표준시랑은 다른 거죠? 이게 메신저 역할 대변인 역할을 가운데 딱 두고서 태블릿 PC 조작성을 얘기하는 측과 그걸 무력화하는 측의 논리가 제대로 맞붙어서 후자가 이긴 케이스죠. 한동훈 차장도 답변을 좀 하긴 했는데요. 대체로 예 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파이널 포 확인하시죠. 정의당 노해찬 의원입니다. 활약상을 보고 있으면 원탑 그렇습니다. 왜 최고수들만 한다는 포즈 있잖아요. 자료를 그냥 슬쩍 본 다음에 자료를 바닥에 깔고 눕기 슬쩍 보고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슬쩍 본 다음에 자료를 탁 내려놓고 유승민 의원이 흔히 하는 그 각도 아 위든 아래는 45도 각도 하나 딱 잡고 쭉 읊는데 자료와 자료 인용과 자료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이제 논지 전개가 슬슬 슬슬 흘러나오는 그 래퍼들 그 많이 출연하는 그 미국 라디오 채널 뭐죠? 핫 97 아 그런 데서 프리스타일 하듯이 그거 아직도 들어요? 네. 이렇게 던져놓고 주제 나눠 주제 나눠 슥 보고 바로 비트 받아가지고 바로 던지는 논리가 굉장히 치밀해서 되게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뭐 17일 파행위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과 단둘이 남아있던 모습이 바로 그 법사위 투톱의 투샷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베테랑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법사위에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은. 되게 등 기대고 앉아가지고 약간 비실비실 웃으면서 앉아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누가 화내면 웃으면서 보고 막 자기도 소리 지르면서 되게 얄미운 할아버지 같아. 그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지리들은 전부 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슈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슈 여러 개를 엮어요. 그렇게 해서 거시적인 담론으로 연결을 합니다. 네. 상당한 솜씨죠. 네. 다선들 중에서요. 이렇게 국회에 쌓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민주당 조흥천 의원입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 사정과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전공이긴 하죠. 무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 정부를 거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검찰과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전문성과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 사람도 중진이죠. 네. 자유한국당에 김진태 의원이 있고 그에 맞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의 싸움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어서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춘석 의원처럼 차분하게 펀치라인으로 방어하는 타입이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여론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죠. 자유한국당에는 주광덕 의원이 있긴 했었는데 차근차근 공격하는 타입이 그 한 명분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법사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4명의 감사반 감사위원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7국정감사기욕실 법사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요. 마지막 시간 국회운영위원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는 국회에서 커피 모사 먹을까 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누가 저한테 했습니다. 누굽니까? 국회의원회 시간으로 국회의원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회